어제 새벽, 오늘이죠.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명태균, 김영선 이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이 소식 듣고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사폐의 규정이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모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출연이 끝나고 나서 밤에 차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분에게 명태균 씨의 가족분이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족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이 명태균 씨의 구속을 예감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말 죽겠구나. 뭔가 다른 선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님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명태균, 김영선, 어제 총 4명에 대해서 명장 청구가 됐는데 둘은 구속됐습니다. 예상은 한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늘 얘기를 하고 다녔죠. 4명 중에 지역 예비후보들, 그러니까 돈을 건넸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분은 사실 검찰 진술이 일단은 이실직구가 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명태균과 김영선의 경우에는 과거 인터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구속을 지금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거든요. 이미 한 10월 초후부터는 저분들이 쏟아내는 말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많고 사실 명태균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휴대폰을 파묻었다. 이런 얘기가 아버지 산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도 하니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묻었다. 나를 건드리면 대통령이 내려오겠어? 내가 내려오겠어? 이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속시키면 어디 한번 구속시켜봐라. 이런 식의 허장성세를 부르고 호기롭게 부렸지만 어쨌든 그 하는 명태균의 말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너무 깊이 내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했다고 보고요.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가 이미 전국을 흔든 지가 벌써 두 달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신구속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고 엄밀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검찰이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이 두 사람, 김영선의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명태균의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정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국민들을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이나 앵커들도 약간 혼선을 빚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만약에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시에 그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인식을 구속해서 신병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리 검찰폭격기님은 이거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 게 영장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는 했는데 정치자금법으로만 축소를 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창원산단이라든지 공무상 비밀루설 이런 것들은 언론 보도에는 나왔지만 영장에는 좀 빠졌는데 이거 검찰 수사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선불폰을 개설해서 차명폰이죠. 그리고 이준석 국회의원과 함성득 교수와 몰래 통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참고인 조사 안 했죠? 아니 범죄 의혹이 있는 중대 범죄자가 차명으로 누군가 연락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일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증거라고는 강혜경 씨가 제공한 그런 증거들뿐이 없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3개, USB 하나 이 세계에서는 오리무중이에요. 명태균 씨가 이 핸드폰 3개와 USB를 처음에 땅에 파묻는다고 했죠. 그리고 불로 태워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물에 버렸다. 사실은 저희가 검찰 수사를 받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련된 참고인들 싹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참고인을 불쉣! 참고인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고인까지 다 압수수색. 지금 명태균 씨 지인 중에 참고인 압수수색했거나 참고인 조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강혜경 씨만 9번, 10번 불러서 12시간, 수십 시간 정말 조사하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명태균 씨와 차명폰으로 대화한 사람들은 왜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구속영장부터 시작해서 수사 방향 자체가 검찰 수사가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으며 정말 축소, 축소, 축소했는데도 진짜 범죄의 민낯이 다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휘해서 특검으로 이상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수사. 그리고 명태균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하죠. 지금 수사의 대상인 게 명태균, 김영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이 뭐죠? 본질은 김건희죠. 김건희 씨하고 심지어 명태균이 영장 청구 바로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김건희 씨가 묵묵부답이었다고는 하니까 그 응답을 알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이 영장 청구 다음 날에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이유와 목적은 뭐겠어요? 자신의 구속에 대한 어떤 구명 로비를 김건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돈 봉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명태균에게 두 차례 돈을 건넸다는 게 김건희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는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니 아까 참고인도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사람들이 주범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해야죠. 그런데 왜 검찰은 뭐하고 있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략적인 것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좀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 수감 1일째입니다. 명태균에 대한 우리 박영식 에이터님 심경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심지어 대상으로 해서도 대통령이 먼저 내려오냐 내가 먼저 내려오냐 해보자 이런 심리였겠지만 구속이 되봤던 분들의 말씀들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일단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커피 한 잔만 살짝 이렇게 건네주더라도 굉장히 뭔가 마음이 스르르 풀릴 정도로 기존에 있던 긴장감들이 긴장감과 텐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인신구속이 되고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명태균의 심경 변화는 좀 더 검찰이 협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검찰 조사 전에 주진우 기자라든지 언론을 대상으로 폭탄 그림을 보낸다든지 더 큰 폭로를 할 예고의 가능성을 예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가령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휴대전화 세대나 USB에 담겨있는 내용이 제3자로 하여금 언론에 흘러들어간다면 그런 내용들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적용된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돼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겠지만 최대한 우리 어떤 검찰 제도에서는 플리바겐이 허락되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형을 좀 줄여보고자 정권과의 딜, 검찰과의 딜을 나서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외부에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을 검찰에 흘리면서 정권과의 딜을 하려고 한다. 그 대목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구속영장에서 이거 하나 짚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우리 무식한 오빠, 지가 뭘 안다고 해 주인공이 지가 뭘 안다고? 검찰 압수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임을 알면서 명태균이 마치 대통령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렇게 기소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진실입니까? 아니 우리 무식한 오빠가 김진우 씨가 맞아요? 저는 검찰에서 이거 좀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500만 원이라는 돈봉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돈봉투가 언제 뿌려졌냐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고 예를 들면 선거 기간인지 당선인 이유인지 지금 언론 보도로만 따지면 여러 차례 뿌려진 걸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돈봉투 당내 경선에서만 뿌려도 엄정하게 수사한 검찰. 이거 수사 어디까지 한다고 보시면 아니 일단은 이건 돈봉투 소리가 나도 부스럭거리 소리 나잖아요 지금. 500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나도 모르게 계산된 10만 4천 원 때문에 지금 2년간 재판을 받고 온갖 수모를 당한 우리 김혜경 여사도 계신데 500만 원. 500만 원이면 그것도 수차례. 거의 무기징역감 아닙니까? 여러 차례. 그리고 500만 원 돈봉투 코바나 콘텐츠 500만 원 돈봉투를 명태균 씨만 줬겠어요? 명태균 씨만 그 500만 원 받았겠냐고요. 수사해야 돼. 주변에 다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수사 안 합니까? 검찰이. 왜 폭격기. 10만 4천 원에는 그렇게 그냥 눈에 불이 나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130군데 압수수색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500만 원 나왔잖아요. 2천 군데 압수수색해야 돼. 2천 군데. 김건희 여사가 밥 먹은 데 다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볼륨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해가지고 코바나 콘텐츠 돈봉투 몇 장 찍었는지 다 센 다음에 천 장 찍었다가 천 장 다 압수수색해야죠. 맞는 말씀이죠. 우리 박영식. 볼륨을 낮춰주세요. 볼륨을 낮췄다.